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5강 빙카노완성 1번 이그젬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nder 아래에서죠. 프리미티브는 선사시대 아그리컬처럴 형용사에요. 농업적인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컨디션 수식해 주는 구조죠. 그 다음 컨디션 상태. 자 언더니까 아래에서 저 농부들은 주어고 head 가졌는데 표에요. 표는 부정으로 인섹스 프라블럼스 복수로 썼죠. 없었다. 부정으로 곤충문제들. 곤충문제들 거의 없었다. 표 부정으로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셀 수 있으니까 해서 들어가요. 자 these가 일어나는데 these가 말하는 건 곤충문제들은 자 어로우스 자동사입니다. 일어났다. 자 일어났다. with intensification of agriculture 까지 자 그러면은 집중화. 강렬하게 한단 말이요. 집중화인데 농업. 농업의 집중화라는 말은 단일경제학을 말하죠. 한 필드에 다 똑같은 거 키우는 거. 그 다음 동격으로 설명했어요. 자 이러한 intensification of agriculture은 devotion 헌신 자 헌신인데 of immense acres를 자 그러면은 거대한 자 acre는 땅에 다니니까 땅덩어리라고 외국할게요. 자 거대한 땅덩어리를 devote는 전체 다 투스죠. 투 어디에? 투어 싱글 이것도 빈칸 느낌을 낼 수 있어요. 하나에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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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공물에 자 서치 시스템 이것도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서치 시스템은 단일경작 시스템 네일이 아니고 단일 단일경작 시스템이 주어로 썼죠. 자 세웠어. 스테이지는 단계 혹은 무대죠. 무대를 세워졌는데 for explosive increase 폭발적인 증가를 특정한 인섹츠 곤충의 인구에 있어서 똑같은 걸 키우니까 곤충 하나가 천장에 나타나면 박살난단 말이죠. 그 다음 single crop farming 이거 소재죠. 단일경작 농업이란 것은 doesn't 단수 does not take advantage 2점 2점 2점들을 취하는 것은 아닌데 of principles principles는 개념 원리 개념이나 원리를 principle에요. 그래서 원리가 해석이 더 맞겠죠. by which는 전지사 위치에 여기에 업법 주의하시고요. 일단 by which는 그냥 해석은 where로 들어가면 되요. 그곳에서 그래서 by which에 업법 주의하시고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겠죠. natural ways 어떤 의미만 자연이 작용하는 개념에 작용하는 것에서 it is the agriculture that is it 가족으로 썼네요. 그것은 agriculture 농업 농업인데 that 진조로 썼죠. 엔지니어가 디바이스 고안 고안해낸 이 희망한 것도 어떤 거냐면 단일경작의 농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구하는게 아니라 누가 엔지니어에서 만들어진 것은 인위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nature 자연은 has introduced 현재 완료의 계속정법이에요. 계속해서 introduce 소개 해왔다. great variety 이것도 빈칸 자연은 다양한 것을 줬어요. 우리에게 into landscape 땅 landscape 토지 땅이나 토지의 다양성을 줬어 그러나 인간들은 has displayed 계속정법이죠. 계속 보여주고 있다. passion 열정인데 for simplifying it 단순화 하라는 열정을 이심화 라는 것은 뭐냐면 다양성 다양성 이라고 해야되나요 저는 variety 로 적겠습니다. 다양성을 그 다음 thus 빈칸 넣기 but thus 빈칸 들어갔죠. 그러므로 he spoils 해서 he는 누구냐 하면 사실상 인간 인간이 자연이 주는 것을 스포일이라는게 핵심이에요. 망쳐 built-in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checks and balance checks는 여기서는 억제책으로 갈까요? 체크가 확인하다듯이 있지만 여기서는 억제 와 균형 균형을 망치고 있다. 그래서 억제라는게 뭐냐면 사실상 건축 문제의 억제점을 다양성을 통해서 해결해 왔는데 자연히 인간이 인위적으로 망쳤단 말이에요. 원이 주어져 one important natural control 하나의 중요한 자연적인 조절은 its 동격으로 썼고요 a limit 자 지금 한계 제안인데 on the amount of suitable habitat 그러면 양이죠 양 양 가 아니고 양이라고 양인데 어떤 양은 suitable 적절한 서식지 적절한 서식지 양이야 서식지가 별로 없으니까 권충이 많이 못 자라다가 단일경작하면서 확 자란단 말이에요. for each species 각각의 종 종에게 자 obviously 빈칸 내게 될 수 있겠죠. 어렵게 내고 싶으면 but thus obviously 분명히 then insects 주어죠 단수 단수 종속절에도 단수동사 lives on wheat 까지 저 wheat는 mill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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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본 적으로 했는데 미드 미드 살고 있는 권충은 can build up 만들 수가 있다. 이 천은이 권충의 population 인구를 too much higher 여기서도 빈칸 더 높게 만들 수가 있어요. 더 높은 레벨로 on the farm 농장 안에서 디보티도 과거분사죠. 어떤 농장이면 헌신 되어진 to 어디에 디보티도 to 썼네요. 이렇게 with 미래 then the one이 말해주는건 one은 farm 이에요. 하나의 농장인데 어휴 스페인 틀렸네 farm 농장인데 또 전치사 위치 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전치사 위치 장수의 부사 외우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곳에 저 윗 이 미리 믹스드 윗 섞여진 곳보다 섞여있단 말은 단일경작 안하는 곳보다 더 빨리 자란다는 거죠. with other crops 다른 고물들과 함께 단일경작에 의해서 파괴적인 결과 한방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다. 왜? 완전 잘 자라가니까 서식지가 증가해서 자 이런식으로 인간이 산 깎고 들깎고 해서 다 똑같은 것만 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을 심었는데 밀을 좋아하는 곤충이 한번 발생하면 우와 완전 호텔이나 호텔 다 자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러한 문제점을 소재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일 농업경작의 문제점